8월 6일 113일차 21시 43분입니다. 약 한 8분 전에 저희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맥포드 공항으로 이제 차량을 반납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속도 위반으로 걸렸습니다. 뒤에 경찰차가 있고 신원 조회 중인 것 같은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. 잘 해결이 돼서 빨리 숙소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차비지어 보냈고 오늘 종일 차에만 있었나 아무튼 들어가서 또 보냈습니다. 이상 감사합니다.